5.86 운동권 세력들과 4-5년 차이를 둔 친구들을 만나면 자주 하는 걱정입니다. 그것은 바로 후배들의 잘못이 고스란히 자식 짓에는 물론이고 자식들의 노후에도 큰 타격을 줄 것을 우려하기 때문입니다. 사실이 그렇습니다. 12월 25일자 조선일보에는 박정훈 논서실장이 다시 한번 우리의 현재와 미래를 생각하게 하는 그런 칼럼을 썼습니다. 칼럼 제목이 좀 셉니다. 민주건달이 연대해서 나라를 뜯어먹는 세상이다. 그의 칼럼은 오늘날 우리 사회를 어려움으로 내몰고 있는 5.86 운동권 정치 세력의 민낯을 정확하게 들여다볼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그를 모두 6부분으로 잘라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저의 설명은 필요 없었다고 봅니다. 첫 번째 주제는 조국의 변신입니다. 20대 청년 조국은 자본주의 전복을 꿈꾸던 사회주의자였다. 산호맹 산화 조직에서 활동하다 6개월 옥고를 치루었다. 본인 회고대로 뜨거운 심장이 있던 시절였다. 세월이 흘러 청년은 변절했다. 사회주의 혁명 대신에 부르주아적 삶을 탐하는 강남자파로 변했다. 알고 보니 그는 자식 출세를 위해서 스펙을 조작하고 문서를 위주한 윗선자였다. 이불은 여전히 진보와 공정을 말했지만 뒤로는 반칙과 특권을 섭둑지 않고 있었다. 조국의 공모사실을 인정한 정정심 판결로 진보주의자 조국은 사망했다. 진보의 가치를 주장할 자격을 잃었다. 칼럼의 6분의 1입니다. 다음 두 번째입니다. 허인혜의 인생유전입니다. 운동권 서열로는 조국이 상대도 안 될 지종급 인물이 있다. 고려대학교 총학생회장, 산민투 초대위원장, 그를 일략 유명인으로 만든 것은 1985년 미 문화원 사건이었다. 전 학년에 전의조직 산민투 대원을 이끌고 미국 문화원으로 기습 점검한 뒤 농성을 벌렸다. 당시 그들이 창문에 내건 미국은 광주 학살 책임자라는 대자부가 선명한 기억으로 남아있다. 광주와 미국의 연결고리를 대중에 깊이 각인시킨 인상적 장면이었다. 많은 운동권처럼 그도 정치인의 문을 두드렸다. 36세 때 여당 후보로 출마했지만 3표 차이로 고배를 마시고 말았다. 임재중 대통령이 초대한 낙선자 위로 형사에서 그는 느닷없이 큰 절을 올렸다. 변신을 고백하는 퍼포먼스였을 것이다. 그 뒤로도 두 번 더 출마했지만 다 떨어지고 말았다. 운동권 경력은 화려했지만 정치인으로서는 불우했다. 이후 자취를 감췄냐 했더니 문재인 정부 들어서 다시 뉴스의 인물로 등장했다. 이번에는 태양강 사업가였다. 6분제 2입니다. 세 번째는 변창흠의 허인의 밀어주기입니다. 태양강 수주를 둘러싸고 심심치 않게 논란을 일으키더니 결국 비리 혐의로 툭 되고 말았다. 80년대 운동권의 대부로 불리는 허인해 녹색드림 협동조합 이사장 이야기다. 대중의 관심에서 멀어진 그를 다시 소환해낸 것은 변창흠 국토부 장관 후보자였다. 인사 검전 과정에서 허 씨와의 커넥션 의혹이 불거지고 말았다. 변 후보자가 서울도시주택공사 SH 사장 시절 허인해 씨의 태양강 조합을 밀어준 사실이 드러나고 말았다. 당시 허인해 씨 조합은 태양강 발전소 설치 경험이 전무했다. 그런 미자격 조합에 SH가 미니 발전소를 25건이나 밀어줬다. 박원순의 서울시와 SH가 허 씨에게 공공 면허를 내준 것이나 아름없었다. 누가 보더라도 그것은 특혜였다. 허 씨의 사업은 SH의 첫 물량을 발판으로 성성장구했다. 제로였던 사업 실적이 연간 수천 건 규모로 폭증하고 말았다. 문재인 정부가 출범하자 허 씨 조합이 받는 공공보조금은 갑자기 15배로 뛰었다. 허 씨가 운동권 인맥장사로 공공물량을 싹쓸이한다는 말이 무성했다. 6분제 3입니다. 다음은 네 번째 운동권 장사의 실체입니다. 아니다 다를까 허 씨는 문정권 출범 3년 만에 감옥에 갇히는 신세가 되었다. 국회의원 지자체장에게 청탁해서 부처 공공기관을 압박하고 돈을 챙겼다는 혐의였다. 검찰 공소장에는 허 씨의 운동권 장사 수법이 적나라하게 기재되어 있다. 예컨대 도청 장비 업체의 부탁을 받고 친분 있는 의원이 공공기관들의 도청 문제를 치리하겠다. 그러면 겁을 먹은 공공기관들이 도청 방지 설비를 구입하게 되고 허 씨는 커미션을 떳는 그런 구조였다. 이렇게 해서 그가 받았거나 약속받은 돈이 6억 원에 달했다. 독재와 싸운 민주화 투사의 행각치고는 치졸하기 짝이 없었다. 6분지 4입니다. 다음은 다섯 번째 운동권의 타락입니다. 허인의 신은 운동권의 집단 타락을 보여주는 단면에 불과했다. 민주주의를 위해 싸웠다는 수많은 운동권 출신이 돈과 권력과 자리에 탐닉하는 기득권자로 출막하고 말았다. 민정당 영수원 증거로 투옥됐던 김의겸 고려대학교 82년 입학은 재개발 부동산 재택으로 세간에 충격을 주었다. 여성시민운동을 개최한 윤미향 한신대 83학번 위안부 할머니를 팔아 돈 부리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산호맹 사건으로 6년을 복역한 언수미 서울대 8위 학부는 조폭업체에서 편의를 제공받은 사실이 드러나고 말았다. 이들의 경쟁력은 어느 집단도 흉내에 못낼 탁월할 연대능력이다. 운동권 시절 터득한 조직화 노하우와 동지의식을 그대로 사회에 이식했다. 그렇게 서로 봐주고 끌어주면서 자기들만의 견고한 이익 카르텔을 구축했다. 심지어 자기들로는 모자라서 자식 세대까지 특혜를 주겠다고 나섰다. 반독제 시위로 강제 진깁됐던 우원식 연세대 76학번은 민주화 인사 자녀에게 취업과 대출 혜택을 주는 법을 지금 추진 중이다. 육사마피아 경제관료 모피아를 넘가는 최강의 이익집단이 등장하게 되었다. 6분의 5입니다. 다음은 여섯번째 민주건달이 말아먹는 사회. 브로저와 속물이 된 이들에게 한 원로진보인사는 민주건달이란 이름을 붙여줬다. 자기 힘으로 돈 벌 줄 모르고 남의 팔을 비틀어 먹고 사는 게 건달이다. 그러면서도 말로는 약자편인 양고상한 행명과 행세를 하고 있다. 자기들은 욕망의 사다리를 질주하면서 대중에게는 가붕개, 가재와 붕어와 개구리로 살아가라고 한다. 변제를 탓하기에 앞서서 그 뻔뻔한 위순이 놀라울 뿐이다. 운동권은 이제 맹의 훈장이 아니라 나라를 떨어먹는 적폐의 이름이 됐다. 더 이상 속을 국민이 없다. 이렇게 아주 명칼럼이었습니다. 이 칼럼을 제가 여섯 부분으로 나누어가지고 소주제를 붙여서 여러분들이 좀 이해하도록 도왔습니다. 아무튼 웃을 수밖에 없는 그런 시대고 그렇지만 또 삶이 계속되고 또 언젠간 진실이나 사실이 승리할 수 있는 그런 날이 오리라는 그런 믿음을 갖고 조금 이렇게 불편한 점이 있더라도 참고 견디면서 이렇게 나아가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거짓과 위선과 참과 진실은 어디 두고 거짓과 위선이 온 전체를 감상하고 있다는 그런 인상을 갖게 됩니다. 온 천지에 썩은 냄새가 진동하는 그런 모습을 여러분들에게 글로 담은 박정훈 논설실장의 아주 좋은 그런 칼럼이었습니다. 공병호 tv의 공병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